자 우리 홍추님 노래 뭘로 갈까요? 뭐 제가 기왕 얼굴을 가렸으니까 미남이 됐잖아요 미남 네 꽃미남이 됐으니까 아 꽃미남 홍추님 제 노래 중에 꽃미남 홍추님 아 시리에 있는 곡이죠? 네 2번 네 2번 곡 자 어떻게 잘 어울려요? 꽃미남 네 꽃미남 같아요 겁나게 어울린답니다 겁나게 노래 파워풀하게 잘 불러주세요 겁나게 시리에 잘 어울려 우리 이제 한번 모습을 즐기면서 즐겨보자고요 그러자고요 어디 갑시다 수 예 예쁜 언니들의 귀염둥이 꽃미남 홍추님 내가 내가 바로 홍춘이다 꽃미남 홍추님 내 얼굴이 부담되는 분은 노래만 들으세요 1만 8천 볼트 눈빛 창렬 꽃미남 홍추님 꽃미남 홍추님 꽃미남 홍추님 꽃미남 홍추님 꽃미남 홍추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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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미남 홍추님 예쁜 언니들의 귀염둥이 꽃미남 홍추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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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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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잘랐는데도 숨쉬기가 힘들어 잠깐 앉아봐 잠깐 홍춘이 앉아봐 꽃미남 홍춘이 꽃미남 홍춘이 진짜 꽃미남이 됐어 알록달록 노랗고 빨갛고 제가 오늘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매도 상상 못했습니다 자 유수 국장님께서 노래가 재미있어요 이야 오늘 홍보 대대로 되네 지금 네